지금 여러분과 저와 텔레파시가 얼마나 잘 맞는지 지금부터 텔레파시 테스트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됐죠? 시작! 놀이공원. 동물원은 가면 좀 마음이 안 좋아요. 아 이건 너무 자유여행이죠. 패키지 여행은 재미가 없다. 요즘은 기타 선율이 주기적으로 바뀝니다. 캐주얼? 정장은 가끔만. 야외. 언젠간 방구석이 좋아지겠죠. 댄스. 발라드보다는 댄스가 좋습니다. 맑은 날이요. 맑은 날이 훨씬 좋습니다. 요즘에. 운동? 운동 20대 때 해놓으셔야 30대, 40대 편합니다. 아침. 요즘 아침에 나가는 걸 좋아해요. 작사? 요즘에는 작사를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네 여러분 저와 텔레파시가 잘 통하셨나요? 우리 매일매일 KB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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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